그 다음에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에는 헌법소문심판이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당연히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계획 행정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하고 비구속적 행정계획 이건 행정법에서 논의가 되는 얘기인데 일단 구속적 행정계획은 대상이 된다 근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언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임이 틀림없이 예상되는 대상이 된다 이게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행정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이 예상 공권력행사로 헌법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질문이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공고 선생님 공고가 뭐예요?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공고라고 해요 이거는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러면 공고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각종 시험에 공고가 있어요 시험 공고는 예를 들어 법률에서 규정된 걸 그대로 규정한 경우하고 법률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공고 내용에서 갑자기 무슨 과산점을 뭐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뭐 3%를 주겠다 뭐 보은대상제 해당 사람들한테는 5%의 과산점을 법률에서는 규정되지 않은데 그 공고에서 이렇게 규정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시험의 공고가 단순히 상위법령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면 헌법소원 심판에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개인의 법적지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헌법소원이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사법작용에는 헌법소원 재판 재판소원 금지가 원칙이죠 원칙적 제외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안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아주 유명한 그 다음에 재판부작이라든지 소송지휘라든지 재판진행 다 재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대해서 의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판부작이가 왜 재판이에요 재판부작이라는 거는 즉 재판의 지연을 말하는데 결국 재판의 내용을 이루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판을 놔두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송지휘나 재판진행에 대해서도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의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헌법소원 보정된 기본권의 침해 그래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다툴 수가 있는 거지 공권력 행사가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만으로써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권 침해를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은 청구인 적격 당사자 적격이라는 얘기예요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는 경우라 되는데 예외적으로 제3자라도 공권력 자격으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런 경우가 뭐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2대 로스쿨 인가처분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남학생들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이 왜 2대 로스쿨을 인가를 해줘서 여학생만 들어가야 해서 남학생이 못 들어가서 이제 그걸 다툴 그러면 2대 로스쿨 인가를 해줬는데 그러면 직접적인 대상이 오는 거예요 학교법인 이화법인 거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제3자인 남학생들 직접 자기관에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장관이 이 사건 인가처분은 학교법인 이와 학당에 대한 것으로써 이 남성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은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에요 근데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총입학적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게 중요하죠 이 사건 인가처분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여자들에게 법학전문대학 설치를 인가한 것은 결국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여성에 비해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직접성 특히 중요한 게 법령 소원에서 직접성이 중요하죠 특히 이제 왜 그래요 법률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집행행위를 항상 매개 하죠 그 법체 행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행위를 하려면 법의 근거, 입법, 국민의 대표는 아닌 입법 부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근데 법령의 기본권 침해의 경우 그 직접성이나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법률이 직접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혜에 박탈이 생긴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직접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요 근데 직접성 원칙의 예외 직접 그러니까 요 구체적인 이 법령을 집행하기엔 이 집행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을 헌법 소원으로 다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직접성의 예외로서 많이 물어보죠 그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성 원칙의 예외 언제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면 이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절차가 없다거나 혹은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 절차에 기대 가능성이 없고 단지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사안에서 당의 법률 규정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을 직접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구제 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에 기대 가능성이 없고 단지 청구인의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사안에서는 집행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법률 규정을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것도 써야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례 준비하시는 분들은 침해의 현재성 자기관리서는 집속성의 현재성 청구인 적격과 관련된 논의예요 그 다음에 청구인 규정이 현재로 침해되고 있음을 요건을 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장래 기본권 침해가 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현재성이 인정된다 상황성수기론이에요 그래서 상황성수기론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돼서는 인정되지만 청구기간 90일, 180일 도래했는지 여부 판단할 때는 상황성수기론이 적용돼요? 그럼 분리해야죠? 아직 침해되지 않았는데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때부터 기간을 기산을 하게 되면 청구기간이 도래했다고 이렇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현대성과 관련돼서는 상황성수기론이 적용되지만 청구기간이 도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황성수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까요? 보충수의 원칙 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라면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회력을 다툴 수 있는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후적이니 보충적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손해보상청구나 손실보상청구 진정, 형집행, 수용자청구에 관한 법률상 청원제도는 헌법재판소 68조 1항의 단서에 다른 법률의 정한 구제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직접 대상으로 한 효력을 다투시는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다른 권리구제 절차 그 다음에 예외 자 직습성이 예외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래서 보충성에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없거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있더라도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신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침이 없더라도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개석 중 청구인들이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청구 당시에 존재하였던 적법요건 흥결의 하자가 치유된다 자 그 처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때 다른 구제 절차를 다 못 거친 거예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소송 개석 중에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개석 중에 다른 구제 절차를 다 밟게 되면은 적법요건의 흥결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안을 다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더라도 종국 결정 전에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면 사전에 권리구제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권리보호의 이익 심판 개석 중에 생긴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정제도의 변동으로 말면 아마 권리보호의 이익 소외의 이익이죠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접하게 되는데 완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더라도 치매가 반복될 우려,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분쟁의 해결이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기념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갖추지 않았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반복될 위험 반 해결이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 기념한 사항 질 그 다음에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질 때 해 반 질 해로 쓰시면 좋아요 제가 두 문자 불러 드린 거는 한 번씩은 쓰셔야 될 경우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청구기한 안 날로부터 90일, 있는 날로부터 1년 뭐하고 비교하시려 했죠? 권한쟁의 심판 60일 180일하고 자,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 소원의 심판은 최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그 다음에 68조 이하 그 본질은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규정의 헌법 소원 심판은 위헌법률 심판 재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법령 소원 법령 소원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 다음에 경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법령 시행 이래 기본권 침해 유예기간이 있어도 이제 곧 지나면은 이게 시행될 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시행 이래 그 법령 시행 이래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상황성수기로 아까 나왔죠 침해의 현대성과 관련된 적용되지만 기산점과 관련된 청구기간과 관련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청구기간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해야 할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받기 전에 침해가 확실히 예산되는 데 실체 요건이 성숙해서 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억을 해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이미 헌법 판단에 적합할 수 있는 실체 요건이 성숙한 것을 본다는 취지의 이른바 상황성수이론은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관련돼서 적용되지 헌법성 청구기간 기산점과 관련돼서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할 때만 적용되지 유리해서 현재성 인정해주는 유리할 때만 적용되지 헌법 청구기간 기산점은 기간 도가해버렸다고 해서 각할 우려가 있으니까 기간 기산점과 관련돼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청구치지 변경과 기산점 청구치지 변경은 구소, 취하, 신소재기 예전에 재기했던 소는 소취하하고 새로운 소를 재기한 걸로 보니까 변경한 시점, 청구치지를 변경하는 청구서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아직 그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례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예외적으로 충족한 경우에 기본권 침해가 없더라도 청구기간 도가 문제가 기간과 관련돼서 상황성수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사전심사 지정재판부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권리구정형 헌법소원과 위험심사형 헌법소원 모두 지정재판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사전심사에서는 청구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할 뿐 소외 적법 요건만을 심사하는 거예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탈핵심판 절차에서는 재판관 3위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헌법소원 심판에서만 인정돼요 그다음에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요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에서만 인정되고 본안 판단을 할 수 없고 소송요건, 청구요건 구비 여부만 심사한다 그렇게만 시험에 나요 이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헌법소원 심판을 같이 살펴봤어요 위헌법률 심판, 권한쟁이 심판, 헌법소원 심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까다롭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요 개념들을 다 훑어드렸으니까 제가 특히 여기서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68조 2항 언제? 그 다음에 위헌법률 제청한 경우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신청을 한 경우 그 다음에 기각결정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려요 그래서 평면적으로 읽어서는 잘 안 해요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여드리는 사례 강의 꼼꼼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재판소법 부서법률은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엄청 많죠 자 이거 그 다음에 그 밑줄을 제가 다 그어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밑줄과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그 부분에 바로 기출문제를 배치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의 해설이 다 달려있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는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자 이상 헌법재판소의 권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그럼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